안녕하세요. 말하고 싶은 일본 프랑스어, 저는 엠마입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완전 생고생이야. 자, 다른 말로 우리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아, 이거 완전 노가다야. 프랑스어로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c'est galère, c'est galère 라고 합니다. 여기서 c'est, 이것은 ~~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galère,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죄수들을 겔리선이라는 배에 넣어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 노역, 고역을 의미하는 단어를 galère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c'est galère, 이거 완전 노동이야, 노가다야. 완전 생고생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완전 생고생이야. c'est galère, très bien.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ciao!